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역피싱 한족설 입니다. 오늘도 시골에 있는 제 와지테에 왔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이구요. 현재 제가 그 화장실에 비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대도 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비대에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전기 배선까지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음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전기 조심조심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전기 작업하고 비대 설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기선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전기선 넣는 이 전기선 이게 후레쉬볼이란가요? 아무튼 잡아라 호스 이 안에다 전기선 넣어 갖고 작업을 할 거에요. 그 다음에 비대 택배가 도착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거 비대 이거 달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이제 콘센트랑 이런거 좀 사봤습니다. 잘 될란거 모르겠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스부터 한번 열어볼께요.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잡종 잘 되겠죠? 아무튼 이거 트래비 비대 굉장히 좀 저렴해요. 10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싼거 그냥 구입했습니다. 이거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일단은 1총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하다 모르면 다시 보죠. 일단은 이거 뚜껑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기존 뚜껑은 분리잡고 이건 설치하는게 굉장히 너무나 간단할 것 같아요. 라이트니까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자 이렇게 볼트 넣고 브라켓 흰색 넣고 이렇게 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조였습니다. 이걸 채워볼게요. 뚜껑 소리가 나고 끄름을 끼면 된다는데 뭐 이게 뭐 아 이렇게구나 아 이거 잘못 꼽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가야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였네요.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요. 볼게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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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좀. 됐습니다. 이제 전기. 아니 이거 뭐 꼽아야지. 자 다 됐습니다. 물 틀어볼까? 물 세는 거 보고. 자 다 됐습니다. 변기. 아니 피드의 설치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전기관 문제입니다. 아이고. 홀스로 안 가져 버렸어. 아 공구. 저기 천장을 뚫어야 되잖아요. 홀스로 안 가져 버렸습니다. 천장 구멍 뚫었고 배선을 빼야 되는데. 아이씨. 일단 그러면. 창고 쪽. 창고 쪽 배선으로 오늘은 할게요. 그리고. 내일이나 와 가지고. 공구 가져와 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창고부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을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쪽으로 배선을. 집어넣어 볼게요. 아멘 저쪽만 여기로 하면 되겠네요 아 이런 부품을 전부 제가 빼먹고 안가진 것도 있고 저기 공구를 오늘 작업이 안되겠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 이게 이거는 저기 요거 선 넣는 배가 안 양쪽에 물리는 건데 제가 이걸 잘못 사와버렸네요 네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여러분 아 오늘 19일입니다 어제 제가 부속이 없어서 못했던 거 지금 부속을 제대로 사 갖고 와서 어제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어제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사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못사고 다른 걸 사 왔습니다 이거 다시 사 왔거든요 그래서 정기작업 빠르게 해 볼게요 창구는 다 끝났습니다 접지를, 접지를 하나 만들게요, 접지를 접지를 하나 저체로 이게 코크레이트 피스인데요 예전에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칼부럭 밝은 다음에 이 피스를 박았잖아요 얘는 칼부럭 없이 그냥 피스만 박아도 된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한번 박아볼게요 와 완전히 단단히 박혀 버립니다 이야 이게 좋은데요 피스 완전 짱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게 세로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거 끼어놨는데 이건 내일 택배로 오면 이거 바꿀 겁니다 일단은 비대가 되는가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전기도 제대로 되는가 뽑아서 우와 전기 들어와요 왜 안돼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센서 앉은 센서가 있잖아 참에 아 이게 앉아서 해야 되네 제가 알아서 앉아서 직접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앉아서 해야 되네 센서 때문에 잠깐만 여기 있어요 앉아서 한번 해 보자 아 작정 잘 되네요 아 센서가 있다는 걸 제가 깜빡 잊었어요 오늘 어제 못한 거 이제 배선 연결하고 다 마무리 됐고요 전기 작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아 역시 전기 작업을 제가 해보진 않아서 해보니까 좀 서툴기도 하죠 날씨가 지금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카약을 못 탑니다 날씨가 좀 춰 가지고 좀 기온이 좀 살짝 올라가면 그때 좀 카약을 타고 나가 보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좀 집을 정리하면서 이사도 조금 조금 하면서 좀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약 피싱 한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그 해버리니까 전기 항상 언제 할까 언제 할까 했는데 하하하